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켜주시고요. 우리 준비가 되면 EXID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걸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어요. 새 앨범 WE 타이틀곡 EMU가 곧 공개가 됩니다. 궁금한 게 베테랑 걸그룹도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떨리나요? 항상 첫 공개 시간은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지금도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혜린씨 떨려요? 사실 이 순간은 약간 시간이 안 나긴 하는데 플래시 세례가 막 터뜨리면 그때부터 떨림이 있겠다더라고요. 플래시 세례가 터지면? 맞습니다. 묻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 모습 사진으로 먼저 남겨야 됩니다. 포토타임은 단체 촬영 먼저 그리고 개인 촬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정리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2순으로 하고요. 단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EXID 분들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 포즈로 하나, 둘, 하트로 갈까요? 네, 하트로 왼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가운데 이번에는 강렬한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렬한 포즈. 네, 강렬한 포즈. 아,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포인트 한번 포즈 혹시 있을까요? 6.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개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순은 에리 씨, 정환 씨, 하리 씨, 솔지 씨, 혜리 씨 이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